결국은 나쁜 거짓말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? 우리 주니어들은 이쁜 입으로 이쁜 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았죠? 네. 네, 지금 이 주니어 완전 정리했습니다. 네, 눈높이를 맞추는 연상 퀴즈 줄줄이 나요. 땡. 자, 첫 번째 대결입니다. 유홍 아빠 대 원준 엄마. 예치. 아, 유홍 아빠. 사실상의 결승. 정은표 씨, 원준 엄마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결을 예선편에 붙인 겁니다. 두 사람이 풀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자, 믿은 거.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죠? 드라마. 아, 드라마. 아, 아줌마. 아, 아저씨. 이야, 이야. 아, 그럼 꽤 낫다드리나요? 네. 서로 말이지 막 주워 먹고 서로 던져주고 막. 자, 시우 군. 밥. 네? 밥. 밥, 밥, 밥. 진혁 군. 잔소리. 잔소리. 알았다. 아, 지혁 군한테는. 잔소리가 고쳐서 지혁 군. 은율군. 화장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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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훈이 지혁 군. 얼마나 연결해야 하는데. 자, 원준분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? 지우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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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면 등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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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까지 왔는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침. 아침. 정답. 의아! 먼준녕말이 이기는데요. 자, 믿음 아빠, 조형 아빠. 쉬어가는 순수입니다.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.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. 웃을 준비 돼 있습니다. 두 사람이 풀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자 은혜근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죠? 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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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왔다 왔다 왔다. 그렇지. 방. 상당이다. 방. 상당이다. 방. 상당이다. 방. 상당이다. 상당이다. 뭐가 막 오나봐. 오늘 프로 지금 홀인원이에요. 기분 좋은데요? 오늘 홀인원 했어요. 감사합니다. 은윤아 오빠 은서 아빠. 두 사람의 풀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. 어렵다 어렵다. 자 벗어주시고요. 자 믿은 건. 왜 싫다. 왜 싫다. 상품권. 자 진혁근 뭐가 생각나죠? 대통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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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. 아. 종혁근. 뭐 뭐. 시간. 시간. 자 은서 형. 취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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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약. 아. 아. 나 맨날이래. 아. 예약. 지훈근. 비밀. 비밀. 예약. 예약. 다. 예약. 믿은 건. 숟가락. 숟가락. 아. 아. 숟가락. 자 진혁근. 대통령. 대통령. 어. 대통령. 시간. 시간. 비밀. 비밀. 숟가락. 아. 정답. 약속. 약속. 정답입니다. 아. 아니 원주로 맡아지면 별로 기분이 안 나쁜데요. 네. 아. 이야. 대단하십니다. 이야. 준혁아빠. 시우아빠. 아. 자. 두 사람이 풀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아. 그렇군요. 은혁근.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. 이야. 오렌지. 오렌지. 오. 오렌지. 열라. 주스. 아. 주스. 아. 아. 주스.